나는 돼지띠저나. 아, 그치, 그치. 내가 먹을 법부터 해서 좀 운이 좋아. 알았어. 난 너만 믿는다, 그럼? 그럼. 너도 형 믿지? 그럼. 근데 형 내가 센스가 좀 떨어지는 거 알지? 센스는 형이 좋잖아. 형? 야, 그 표정 뭐야? 아니, 형이 항상 막 어디 가던데? 무슨 소리야. 너 방송 안 봤지? 다 봤어. 우리가 1등을 할 가망성은 없는 것 같아. 왜냐하면 형이 너 찾는 데 좀 오래 걸리고 기름도 넣었잖아. 그래, 이렇게 된 거 한 번 보고 가서 열심히. 응? 내가 잘해 볼 게 뭐가 됐든. 알았어. 커피 한 잔만 사주면 안 되냐? 커피 안 될걸? 여기 돼. 사줘도 되지 않아요? 어, 된대. 진짜? 여기, 여기, 여기. 그럼 나도. 야.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좀 주세요. 사실 천천히요. 괜찮아. 짜증나? 지하이 짜증나? ямouble ranked apa** 감사합니다.